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파주얼에서 당일 투표지 21장이 실종이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격돌한 파주얼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이 투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은 법적으로 투표록에 기록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진행자들이 당일 투표지에 한 장은 절치선을 자르지 않았고 또 20장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자들에게 교부했기 때문에 그 투표자들이 그런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투표함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4.15 총선의 파주얼 재검표가 실시가 될 때 21장의 그런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투표자들이 당연히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종된 사건. 21장의 파주얼 당일 투표지가 실종된 사건을 파주경찰서가 수사를 맡아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고향지청의 이 검증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그런 일들이 외부로 지금 알려지면서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파주경찰서에서 모였고 토요일도 파주경찰서에서 모였고 그런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어떻든 그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투표함에 절치순이 잘리지 않는 한 장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당일 투표지가 투입됐으면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전부 소각 내지 파쇄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가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왔던 법원 제출 이전에 투표함 전부를 갈아치우는 일명 투표함 통괄에 유력한 증거물이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박용호 미래통합당 파주월 후보가 고소를 하게 되면 담당 변호사는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주경찰서가 그걸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수사를 해달라고 액을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받아서 먹고 사니까 경찰이라는 것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수사가 여러분들 의뢰가 되면 고소고발이 있으면 그것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얼마나 뭉개었으면 고향지층의 이근정검사라는 양반이 두 번이나 보완수사를 지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 자체가 너무나 와해되고 너무나 향편없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이런 납세자 신분에서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 세금을 먹고 사는 자가 공직자고 공직자마다 뭡니까? 세금 충이 되지 않으려면 공직자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파주경찰서에 모였는데 그 시위를 주도하신 분하고 나눴던 대화가 지금 소개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식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국투본의 조양근 투쟁본부장님이 보고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날 파주경찰서 집회 소회입니다 오늘 수요일 집회는 매우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분수령이 되는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회의 목적은 뜻을 관철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파주경찰서 집회도 얼마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집회였습니다 제가 12시에 파주경찰서에 도착하니까 정보관이 나와서 파주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이 조양근 투쟁본부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세 사람이 수사과장실에서 만나서 일단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주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당사자들을 이미 조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애국시민들이 원할 시에 충분한 자문을 받고 원할 시에 누구라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 점 의욕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공표하시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늘 우르르 보고 여름 땅을 보더라도 너무나 간단한 파주을 당일 투표지 21장 실종사건입니다 분명히 투표함에 집어넣는데 그 투표함은 투표소에서도 있었고 개표소에서 있을 것일 건데 어떻게 법원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투표함에서는 들어있지 않냐 지역선관위위에 여러분들 사무육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란 말이죠 투표소에서 21장의 이름들 투표지가 있었고 개표소에서 21장의 개표소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법원에 이름 투표하면 그게 없냐 어떻게 된 거냐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투표지에 투표함에 있는 모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소각 파쇄하고 새로 빠빠하단 투표지를 인쇄소에 다 찍어서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를 다 숫자를 맞춰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21장 어디서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개표가 끝난 여러분들 투표함은 누구 지위하에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파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선관위 책임이지 않습니까 책임소재가 맹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임소재를 맹악히 수행해야 하고 이런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봉급을 먹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한 수사입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사를 몇 개월씩 여러분들 뭉개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수사과장과 정보과장은 성실히 여러분들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흘렀는데 무슨 성실히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조양근 투쟁본부장께서 재건 표시 이상한 투표지 문제와 이미지 화일 대조 등을 얘기했고 경찰관들이 애국심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얘기했다 과거와 같은 경우에 역사의 죄인이 되고 모두가 고발당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파주경찰 수정은 계속돼야 됩니다 교통도 안 좋고 구전 날씨에도 500명 이상의 애국 동지들이 참여한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투분의 투쟁본부장 조양근님이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빈도가 높게 선거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만큼 국가의 근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에 이렇게 침묵해 가지고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함을 다 통을 갈아 놓으니까 분명히 집어넣은 투표자들이 21장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관위 사람들 죄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품이 그렇게 격렬한 사람이 아닌데 제 표현이 그냥 악질적이던 인간들이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온 여러분들 득표수를 다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 한 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왼쪽에 2022년도에 표를 얼마나 훔쳤습니까 조작값 30%를 입력해 가지고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 등 30장을 도덕질하고 3721표입니다 변지의 혁명당 후보 이름들 득표수 가운데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 등 30장을 또 도덕질하고 136표를 훔쳤습니다 그걸 몽땅 누가 함께 넘겨줬습니까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그게 3857표입니다 두 후보에게 마이너스 3857표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3857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합 한 7천 여러분들 한 600몇십표를 이렇게 훔친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어디서 어떻게 도덕질했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 손상특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문산업에서 관내 사전특표에서는 640여러면 다 5표를 훔쳤는데 법원업에서는 214표를 훔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다 밝혀요 이거는 누가 관장했습니까 이거는 지역선관위 작품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작 작품인 거죠 지역선관위 작품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에서 다 여러분들 투표지를 새로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는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로 인쇄소에 다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지가 여러분 인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 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를 해놓으니까 절단기로 잘랐는데 절단계가 어중간에 잘라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자석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부정선거 표를 갈았다는 양이 투표함 속에 있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단계 날이 그렇게 아주 날카롭지 않아 놓으니까 이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독놈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도독질들이 다 밝혀졌는데 파주경찰서에 이러면 수사를 안 한다 계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이 또 모르지 않습니까 한 방에 다 터질 줄 다 자식들하고 이 땅에서 같이 살 건데 이렇게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한다 해가지고 저 개인에게 무슨 영화가 돌아옵니까 빵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모르면 여러분들 약인데 다 아니까 이걸 그냥 덮어줬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개선을 못하게 되면 선거가 만신창이 될 건데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을 쓰더라도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부정선거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돼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일을 제쳐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주월의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기에 썼던 도독놈들 사권 제목 참 잘 정했습니다 온통 다 도독놈들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여러분들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를 해보한 이 도독놈들 시리즈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재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질적으로 이런 선거 부정을 수행한 자들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주를 받은 거죠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당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당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접근할 때 그냥 성력 없이 주범이 누구고 공범이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정돈하면 문제를 훨씬 더 명료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부정선거 중심에 누가 있냐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은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감투를 쓰고 폼을 잡고 여러분들 예산을 뭡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1년에 수백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수혜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누구도 그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의 주체이자 주범이자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인지하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부정선거의 주인공이자 주역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공대일리에서 다루었습니다 공대일리 신문을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어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모든 공직선거의 득표소 조작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리 잡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부정선거의 주도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야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수를 훔치는 쪽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쪽은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예외 없이 표를 도독질 당하는 후보들 표를 빼앗기는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의 후보였다 선거 부정의 주범이 어떤 세력인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선거구마다 표를 훔친 도독놈들을 특정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언급 안 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명료하게 뭡니까 다 드러내자 이야기죠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조정하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은 누구일까 현재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추적해 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떤 선거든 어떤 선거구에서든 누가 선거범죄의 수혜자인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행해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부터 7번의 공직선거 그리고 선거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수 증감 자극으로 공짜 사전특표 득표수를 듬뿍 얻는 후보들은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항상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전국 방방곡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특표 득표수를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사전특표 득표수 이런 공짜로 얻는 것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도독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도독질을 합니까 자유한국당에게도 도독질을 하고 미래통합당에게도 도독질을 하고 국민의힘 함께 도독질을 한 거죠 그 도독질하는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독놈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도독놈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거의 전의구가 도독놈들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만 하면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빼앗은 득표수를 꿀꺽하고 삼키는 후보는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득표수 도독질의 주범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표를 도독질 당했는 등은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된 상태입니다 김아무개처럼 특정인을 콕 집어서 몇 표를 어느 동에서 훔쳤는지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모두 다 완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전특표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한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와의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선거기술자들과 그들의 하명과 지시를 받은 득표수 조작을 수행하는 선관위 관련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규칙 조작값에 따라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2024년 4월 11일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알린 사실을 바탕으로 사전특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전특표제도 폐지가 불가능하면 사전특표용제 QR코드 사연 전면 금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만이라도 이루어질수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덕질을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나 당하고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사이라면 그 사인은 인간 사회라기보다는 짐승사에 가깝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대일리신문에 이렇게 실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질을 4.15 총선 시도별 차이값, 관외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후보별로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0값을 중심으로 미래의 통합당은 사전특표율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훔쳤기 때문에 플러스 퍼센테이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만큼 더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칠해하고 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 값이 거의 유사합니다 좌우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득표수 조작의 핵심은 도덕질 한 것만큼 더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훔친 만큼 국민의힘 후보한 후에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친 것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대칭에 그다음에 도별로 다 여러분들 뭐죠? 마이너스 퍼센테이자 플러스 퍼센테이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평균값만 딱 구해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편투표 4.15 총선의 전국평균값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13%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3%를 더해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3%를 뭘 이야기하냐? 관외사전투표자 수의 13%를 훔쳐서 13%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관외사전투표자 수의 26%를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6명만큼의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이 했습니까? 시진핑의 중국공상당이 했습니까? 이걸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선관위 관련자들이 개입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증거는 다 없앨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득표수를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중첩이 돼야 되는 이렇게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선거에 관한 특별한 짓이 있는 호남권에 있는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딱 제외해버리게 되면 정확한 좌우대칭입니다 왜? 훔친 것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투표자 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100명이 투표했으면 50표 50표를 받았는데 70표 30표를 하려면 한쪽에서 빼앗아가지고 그걸 더해줘야 70에서 30이 되는 겁니다 50대 50이 70대 30이 되려면 20표를 빼앗아가지고 20표를 더불음주당 함께 더해줘야 되기 평균값을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의 평균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를 빼앗아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음주당 후보한테 10%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2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감소, 증가시켜가지고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텅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권순일이 하고 조혜주 작품입니다 권순일이 하고 조혜주 연금 받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어느 놈이 이걸 했는지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4.15 총선 전국 평균은 사전투표를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12.5%를 훔치고 더불음주당의 플러스 12.5%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걸 계산해보게 되면 4.15 총선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174만 명입니다 그게 25%가 293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 293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한테는 얼마를 조작했냐 24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240만 표를 조작을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 24만 7,077표 차이가 후보사의 격차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262만 표를 선관위가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가 240만 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약 293만 표 약입니다 대략 293만 표 정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했던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여러분들 당선은 기본적으로 조금 조작이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워낙 여러분들 선거 사기범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심을 한 겁니다 방심을 해서 국민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만드는 그런 장난을 치다가 그냥 권력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개판이지 권순일하고 조혜주 작품 똑같은 일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지방선거에도 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크기가 조금 작죠 그건 노태하게 하고 박찬진이 작품이죠 박찬진이 연금 받고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실이 다 밝혀지는데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뭡니까 조갑제나 정규제 같은 사람들 그 양반들이 평생 동안 살아온 여러분 저는 언론 생활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이러면 기자가 이러면 정거물도 안 모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입 닥치고 부정 쓴 거 없다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조갑제 씨 같은 경우는 기가 찬 거죠 조갑제 씨가 이런 필력을 날린 분이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것이 이런 사실을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퓰리처상이란 이런 게 다 사실을 추적하는 게 기자의 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처음부터 결론을 입 닥치고 이런 부정 쓴 거 없다 조갑제 결론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뭡니까 사실을 조작하냐 이야기 인생들을 다 어떻게 살았는지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지만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이 좀 진실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도 이런 거 보고 눈 깎겠죠 본인들이 거짓말이 워낙 익숙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 한 장만 가지고도 뭡니까 그냥 이걸 또 다 덮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상하지 않다고 왜 다음에 있던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나 대선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조재연하고 천대협하고 이동훈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통계학의 이런 근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몇 천만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를 해야 되는 차이값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계속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든 오늘 다룬 내용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가 여러분 잘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복도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선거관리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지금 심경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거 관련된 수사들이 다 덮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대다수가 여러분 침묵하더라도 목숨 걸고 여러분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불씨가 꺼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불씨가 다른 것과 달리 천문학적 이런 정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게 언제 여러분들 바로 폭발음을 낼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씨가 권력을 잡았으면 다 탄압이 됐겠죠 그런데 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윤석열 후보가 미흡하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바람에 이런 방송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 콘텐츠에 대한 탄압은 문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윤석열 정권에 더 심합니다 선거 콘텐츠만 딱 골라서 뭐죠?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알고리즘 같은 거 가지고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참 인민들을 통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불리한 정보는 다 차단시켜버리면 되니까 저는 방송을 계속하는데 방송을 오랜만에 방송을 봤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그냥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상황이 좀 호전될 줄 알았는데 뭐 똑같습니다 가재나 개나 똥이나 오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다루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인데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례대표 투표함 제출을 거부했다 누가? 선관위의 사무국장이 인천연수굴 선관위 사무국장 법원 판사 판결을 무력화시켜버리다 이 사건은 선관위 부정선거 실상을 생략하게 정언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판사가 인천연수월 지역구 여름 투표함도 제출하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름들 투표함도 제출하라 그런데 이러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이 절대로 정당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정당 투표 투표함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놓지 않은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비례대표 투표함만을 깔 수가 없었을 것이다 민유숙 대법관의 정당 투표 재판 진행 거부 그 다음 6월 15일 날 지난 정당 투표 소송 전부 기간 자유기득 통일당에 제기했던 거죠 지역구 투표지 위조에 비해서 정당 투표지 위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하고 개표가 끝난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 수가 분명히 다른데 지역구 투표는 여러분들 후보수가 작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정당 투표는 여러분들 정당 투표 후보수가 37개입니다 길이가 48.5cm입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정당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발표에 맞추어서 뭡니까 투표함을 채워서 법원에 제출할 음두가 안 나는 겁니다 정당 투표 조작은 선관이 선거되어 있다 분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15 총선에 정당 투표 재검표가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대법관들도 재판 진행을 거부했고 선관위도 여러분들 투표함을 못 늘도록 그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대법관들이 다 덮었죠 2020년도 4월 29일 인천연수궐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무요소서 정거보전 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그런 의지가 있으면 검찰로 하여금 인천연수궐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를 여러분들 그냥 조사하도록 하게 되면 그냥 모든 부정선거가 다 드러난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표가 끝난 이후에 전산조작으로 인해서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별 실물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산조작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가 완전히 다른 거죠 부정선거를 그대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인천연수궐선관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그냥 비례대표 투표지를 그냥 압수수색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인천연수궐선관위원회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비례대표 투표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못 갑니다 37개 도장은 어떻게 찍습니까 오근호 대표 몇 표 나왔는데 그 투표함을 다 찾아가서 어떻게 집어넣으면 못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깁니다 이게 48.5cm짜리입니다 이런 투표지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금표가 아니고 개표 쏠 겁니다 재금표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빠빠단 투표지에 수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여러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분석해놓은 걸 보면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 사전특표 득표소에 40%를 훔쳐가지고 더블시민당에게 넘겨주고 서초구에도 40%를 훔쳐가지고 넘겨줬네요 투추액을 합니다 더블시민당은 미래한국당에서 도독질하고 그다음에 더블유민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나머지 세당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백당에서 세백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도독질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 열린민주당은 5205표를 그냥 공짜로 얻었는데 이 표가 어디에서 확보된 건가 하니까 국민의당에서 50% 기독통일당에서 50% 세백당에서 50% 그렇게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제야 전문가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딱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퍼센트를 뺏어가지고 더블시민당에게 주고 더블시민당은 일단 가장 친한 정당이니까 위성정당 가운데 그다음 자기들하고 여러분들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최강욱이 여러분들 최고위원을 맡았던 데가 열린민주당이거든요 열린민주당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백당에서 여러분들 득표소를 훔쳐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이런 직거질들 해가지고 정당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7명이 후배가 있으니까 여기다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 정당후보별 득표소에 맞춰가지고 표를 조작한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연수굴에 여러분 사무국장이 목숨 걸고 뭐죠 반대하고 민유수기가 여러분들 1년 이상 정도 재판 끌다가 재판 못하겠다 여러분들 거부하고 지난 6월 15일 날 자유기독통일당 관련된 모든 정당투표를 다 여러분들 원고 소송 기각을 처리한 것이 그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 투표지 위조가 쉽지 않습니다 정당후보는 모두 37개 투표지 길이는 48.5cm입니다 지역구의 경우 4명 후보가 출마했을 때 투표지 길이는 15cm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풍부한 위조 투표지 제거기경이 있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꼭 맞춰 37개 정당후보의 기표도장을 찍어서 위도 투표지를 만드는지는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유수기 재판 진행을 거부하고 인천연수월의 선관위 상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제출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지금이란 안 늦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구의 선관위에서 이런 보관하고 있는 정당투표는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투표지가 여러분들 완전히 다 뭐죠 그거를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 다 밝힐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의지 없습니다 대학 때 만났던 그냥 서울의 중산층 출신인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뭐라고 뭐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하지만 내기에는 뭐죠 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자유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무슨 이승만이 어떻고 김구가 어떻고 나라가 망할 판이 생겼는데 뭐 본인이 해결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도 안 하겠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의 차이니까 운 좋게 대통령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지금 절체절명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야 그때 그걸 해결했어야 될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후회하기 시작할 때면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부정이 그냥 완전히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못 벗어난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수렴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뭐 이런 도덕질한 건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덕놈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는 도덕질한 건 5권 2020년 유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2023년 보궐선까지 도덕질한 것은 이렇게 도덕놈들 5권까지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소 유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한 한 달 전도 전에 나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격분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왔는데 이번에 결국은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모양입니다 검찰 내부에는 기소 유예 의견도 제법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흘려 가지고 시중 여론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시중 여론이 워낙 완강하니까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크게 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은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기로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다 보도가 됐네요 이건으로 인해서 이제 조국 씨는 좀 많이 격노한 그런 상태지만 검찰은 일단 여론의 폭풍 같은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검찰이 입시 비리 조국 딸도 기소했는데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조민 씨가 수혜를 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하고도 협의했고 어머니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시도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도 이제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도 다 자식들을 키워 가지고 다 입시를 다 그런 관문들을 넘었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웬만한 부모 같으면 그런 사문서나 이런 부분을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입시의 덕을 보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별로 못하죠 제가 이제 조국 씨하고 그렇게 나이차가 많이 나지는 않으니까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일 겁니다 조국 씨가 또 2년이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다 입시를 안 하고 추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언론상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는 아들과 딸을 입시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참 조국 사건 때문에 또 공범으로 tv를 시작하게 된 거죠 유튜브 방송을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됐는데 보니까 검찰 관계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 씨와 공범인 정경심 씨 어머니 조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히 수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조민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소 유예를 쉽게 쓰면 아마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죄를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공중파 같은 데 가서 검찰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늘어놨겠죠 법과 원칙에 따라 조민 씨를 기소해서 위무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법원에 맡긴 거죠 법 쪽에서는 이렇게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조경심 씨가 모두 기소가 됐는데 자녀까지 기소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부담이 너무 컸을 겁니다 역풍이 그러면 뭐 있는 집 자식 않게는 무죄가 되고 과거의 숙명여구나 이런 사건들처럼 최순실 씨 그런 따님 정유라 씨와 같은 그런 경우보다 형평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아마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역풍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탐지를 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번에 보니까 제목들이 정경심 씨 어머니하고 공모한 것은 부산대 의전원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포창장 등을 제초해서 최종학기 이렇게 포창장을 어떻게 위조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죠 딸이나 아들이나 뭐 지금까지 공식증이 석상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 잘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버지하고 공범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서류전행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정한 부분들이 사법고시라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였는데 이제 그런 게 다 허물어진 것 같아요 허물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법조인은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이 조민 씨도 기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검찰이 여러분들 그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격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한번 여론을 탐지하기 위해서 기소유예권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유예를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민 씨도 협조를 좀 하고 사과 성명을 하고 조국 전 장관도 법정에서 좀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게 조민은 기본적으로 사과문 비슷한 것을 발표했고 조국 씨는 법정에서는 또 입장을 달리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장문은 또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지만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검찰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국 씨는 뭐 차라리 옛날처럼 남년동이 나를 끌고 가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3주 전입니다 검찰이 이제 조민 씨 기소유예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어갈 때 언론에 이제 검찰이 조민 씨의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3주 전에 무려 3만 7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으니까 공식적인 이런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본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98%가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기소유예반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이면 100명이 다 조민 씨의 기소유예를 결사반대한 겁니다 댓글이 348개 정도가 달릴 정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 마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지금 한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또 재판 중이고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인간적인 정리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여러분들 시중에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 게 분명히 검찰이 다 모니터를 했을 겁니다 저만 했겠습니까 다른 신문사나 이런 데 또 약간 간편하게 하는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검찰이 어떻게 조국실 딸 조민 씨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봐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검찰이 다 이 여론을 다 모니터를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리고 좀 안 된 건 있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엄연히 여러분들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썼던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참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거니까 이것이 많이 확산돼서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동아일보가 계속 밀착 취재를 통해 가지고 전북 젠벌이 새만금 젠벌이에 대한 후속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성가족부가 어느 정도 집위선상의 최고위에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북도청이 대부분 다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국제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만 중앙정부가 맡겨놓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질타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의 그런 후속 취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 체만금 젠벌이의 진행 상황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취재 레이더망에 걸린 아주 간단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준비가 부실했는지 얼마나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했는지 얼마나 이 양반들이 무책임했는지 그냥 한 2주 정도만 떼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아일보의 취재 레이더망에 잡힌 그런 단편적인 사건 기록들만 보더라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냥 세금 기생충들이 바글바글 우글루글 벅적벅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내용들 가운데 개형 아주 임박할 때까지 기반 시설들이 거의 안 됐구먼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전 시설이라든지 와이파이 시설 같은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빼먹었다고 밖에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100개 설치한다고 해놓고 그냥 50개 설치하고 50건 닦아 먹은 치운 거란 말입니다 와이파이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충전 시설이 그렇게 부족 하고 샤워 시설이 이런 부족하고 배수가 잘 안 돼 있고 그거는 후기 조선조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정도의 국력을 가진 상태 대한민국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젠블이 6개월 전에 전기통신 기반 설비 진행률이 5%밖에 안 됐다는 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6개월 전까지 대해를 여러분들 6년 전에 유치했는데 대해 기간 휴대전화 송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와이파이 등 통신이 원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대해 개막 6개월 전까지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5%에 거쳤다는 거죠 5% 그러면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그냥 눈에 환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통신 설비가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데 그 기반 시설이 그 정도니까 샤워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는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막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부지에 전기통신 설비 진척도가 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그런 무대보 정신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사기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망했겠죠 벌써 제가 언제 한 사업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그 사업장은 특히 이제 납기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체인데 법정으로 여러분들 구비해야 될 소방시설의 4배 5배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 말씀이 그건 겁니다 이거 한 번 불이 나면 공장이 타고 나면 다 끝이 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소화기만 가져서 되겠느냐 눈에 보이는 데마다 모두 다 소화기가 설치되도록 하자 그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100대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데 500대를 설치한 겁니다 500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중고로 내놓은 그런 소방차까지 구입해 가지고 소방요원까지 채용을 해 가지고 수시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진화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실실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적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 여러분들 아주 간편한 전기 이동 그런 전기차는 아니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구비를 해 가지고 또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우리 사자성의 유비무안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세상 일을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3만 5천 명 정도가 오는데 설령 여러분들 천 명이 오든 2천 명이 오든 간에 그거를 하는 조직위원회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지 않습니까 조합이지 않습니까 조합 지금 윤리가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사회의 나사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풀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제 행사 유치 경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젠보리는 비교적 국제 행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간편하거든요 야영장 설비만 잘 돼 있으면 너무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북도층에서는 우리를 희생양을 삶는다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각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음물의 전부를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6년 정도 시간 동안에 뭘 했냐 이야기예요 제가 나무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12일 날 행사가 마감이 되게 되면 감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두철명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서 보고서도 내고 대국민들에게 여러분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런 업무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지고 문책하고 그다음에 관련 그런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제대로 삽시다 이렇게 참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공공부분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하기에 뭐 선거를 도덕질하는 놈들이 있지 않나 도덕질을 보고 깔아뭉개는 대법관 놈들이 있지 않나 별 놈들이 다 많은 거죠 참 내가 볼 때는 사기업을 그렇게 했으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망하고도 뭡니까 뭐 수십 배 수백 배 망했겠죠 지금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성실하게 진지하게 좀 준비성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 젠보리 같은 경우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또 기반시설 같은 거 다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 일 잘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예의형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 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참 민간 부부는 상당히 성장했지만 이 정말 세금 기생충들이 무진장 많은 나라구나 성금한 세금 기생충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행편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를 좀 더 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외부인에게는 포착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쭉 읽다가 해외에서 몽골이란 나라에서 한국에 이주해 가지고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한 여성분이 한국 사회에서 본인이 관찰하고 있는 뭔가 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기고를 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제법 오래 살면서 10년 이상 정도 살면서 관찰기를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글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이렇게 이주하신 분도 지적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점점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그 사라지는 것이 좋은 현상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몽골 출신의 이주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몽골 출신의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를 하신 분이고 한국에서 가정을 갖고 계시네요 한국에 아주 그냥 정착하신 분입니다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고 어덯갈 한국 블로그라는 그런 동아일보 실린 기사인데 점점 무엇인가가 사라지는 듯한 한국 참 전문가의 글이 아니고 생활인의 입장에서 이주민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에 의해 변질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분인데 사실 한국에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이 옛날 그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러면 한국의 발전이 아니고 외국인의 눈에 한국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한국이 퇴행하는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치한 만큼은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어느 순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본인뿐만 아니고 이주민들의 친구들에게서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국인의 정문화도 서서히 옅어져 가는 느낌이다 15년이 됐네요 필자는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년 전이면 2020년이니까 15년 전이면 한 2005년 정도 이야기하네요 한국인의 인심과 생각이 뭔가 많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지 오래됐다는 것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필자만의 오해일까 약간 유보적인 그런 표현으로 겸손함을 표현한 거죠 과거 10년 전에 한국에서 학부 생활을 했을 때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좋았던 시절이죠 그럼 2010년 무렵입니다 2010년 무렵 외한 위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딛고 2010년 정도면 그래도 나라가 괜찮을 때죠 어쩌면 필자가 당시 어려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장기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하나같이 필자와 비슷한 생각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과 이야기해보며 알게 되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굉장히 귀한 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 속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선입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정치적 입장도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의 이익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전혀 그런데 여러분들 물들지 않는 15년째 한국에 사는 이주민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필자는 자녀와 함께 산책이나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카페나 매장 입구에 아이와 함께 들어가는 순간 문 밖에 들어오르는 자와 문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잠깐의 배려를 잃은 채 서로 앞지르기 바쁜 모습을 자주 본다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표정 및 행동으로 알 수가 있다 점점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환경과 치안, 경제력 등이 좋아져야겠지만 한국의 경우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몽골에서 오신 15년째 이주민의 그런 지적을 좀 깊게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분 말씀뿐만 아니고 이분의 친구들하고 다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친구들마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민하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과연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하게 된다 나라 경제력이나 위세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는 현상유지라도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현상유지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지 요즘 들어서 새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은 정치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죠 아주 귀한 지적입니다 한국이 많이 바뀐 겁니다 한국이 많이 바뀌었고 저는 특별히 2020년도 4.15 총선 전후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의 속살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된 거죠 한국 사회의 어떤 도덕의식 윤리의식 법의식 이런 부분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공기관의 성격이라든지 한국의 식자층이나 엘리트들의 상황이란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또 저는 보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단상들이 이분과 매치가 되게 되면 한국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생활인 입장 아이를 키우고 또 한국에서 학부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주행을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기는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국가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잘 이렇게 나가야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방송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가벼운 주제보다도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몽골에서 오신 분의 말씀 한국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뭔가 귀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귀담아 듣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가장 상위 질서라는 것이 정치 질서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질서가 모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심리학계에서도 가장 거두에 속하는 울리엄 제임스 심리학자의 그런 강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어제 보신 것처럼 정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세 편의 강연록을 풀어선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고 실용주의 철학을 확립한 철학자로 통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믿으란 의지 오늘은 두 번째 강연록 믿으란 의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정말 이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울리엄 제임스의 아주 멋진 이야기는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아주 이런 명언을 오늘 살펴보는 것은 제 2장은 믿으란 의지의 제목의 강연록인데 예일대학교와 브라운대학교의 철학클럽에서 한 강연으로 1896년도에 뉴 월드라는 그런 잡지의 유어로에 게재된 바가 있다 우리가 갖는 확신의 근저에는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이따금 정반대 극단으로 가서 참으로 진실한 지성은 감상보다 신랄함과 엄격함을 적극적으로 선호해야 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스클루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진리가 영원함을 알아 내 영혼을 튼튼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과학적 열정 과학적 열정은 과학적 열정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참으로 진실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좀 감상적인 것보다도 대단히 신랄함과 엄격함으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정금을 내 기반하지 않고 그냥 닥치고 부정성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준석이나 이런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신원식이나 조갑제나 정규제나 김진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것도 별 게 있습니까 기자라는 것도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과학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이따금 정반대 극단으로 가서 참으로 진실한 지성은 감상보다 더 신랄함과 엄격함을 적극적으로 선호해야 되는 것처럼 글을 쓴다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이 뭔가 그 여러분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학자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도 사실과 진실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드 석슬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믿는 척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을 믿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한 그들이 부도독의 가장 깊은 높이에 빠지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유일한 외환을 얻는다 이 내용은 젊은 이준석이가 가슴에 담아야 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믿는 척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는 것 믿어서 안 되는 것을 믿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만 하더라도 타락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믿을 이유기 여러분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을 믿는 척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 아주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함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개뜩 같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기 함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뭡니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가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엉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글우글 이런 벅적벅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자기 함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매력적이고 천재적인 젊은이 윌리엄 클리푸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단순히 위안이나 괴인적 쾌락을 위해서 입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믿음은 그 신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믿음을 받아들일 경우 그 기쁨은 훔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며 인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념은 죄악이 됩니다 여기서 의무는 몸을 빠르게 잠식하고 온 마을로 번져갈 수 있는 전년병 같은 믿음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무언가를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지 않은 일입니다 증거를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닥치고 몸이 부정성 없다고 외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간의 전부를 드러낸 사건인 거죠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무언가를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입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 믿음은 신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또 독자는 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하고 연결고리를 찾기 때문에 우연히 윌리엄 제임스의 두 번째 강의록에서 우리 사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신은 진실성만큼 거짓을 가려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마음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이성이 있습니다 강요된 선택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이 선화가 아니라 선호입니다 선호하는 가정이 없는 냉철하고 공정한 지성은 어쨌든 우리를 쏘김에서 구해줍니다 이런 지성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표현도 인간 정신에는 진실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성이 거짓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참 너무나 혼탁하고 오염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인간은 본성 자체에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훌륭함이고 아름다움이고 미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예술 작품을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거나 건축물 가운데 아주 여러분 잘 지은 건축을 보게 되면 단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파고나기로 사실이나 진실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복하고 그거 자체를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선거 부정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차익값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단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냐 그게 여러분들 자기 사익 때문에 눈을 감지 않는 한 그 거짓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보통 교육받은 사람들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냉철하고 공정한 지상은 어쨌든 우리를 거짓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속임수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위선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죠 우리의 지성은 그런 것을 이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피처 제임스티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수수께끼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대답을 주자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건 우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틀렸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희몰아치는 눈보라나 안개가 시야를 가리는 산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를 현혹하는 길들이 언뜻언뜻 보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며 산산히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 있기는 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과 용기를 내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되 주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이라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 해도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최선의 태도다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리스크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쉬몰아치는 눈보라나 안개가 시야를 가리는 산길에 서 있는 느낌이고 어둠 속에 뛰어드는 느낌이지만 항상 그런 적정한 정도의 위험을 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내리면서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